저랑 차본부장님이랑요? 그래, 네가 차본부장이랑 스쿼드팀 이룰 거야. 세부계획 나오면 어떻게 할 건지 둘이 합심해서 전략 잘 짜봐. 그럼 하준 오빠는요? 하준이는 황가은하고 한 팀을 이룰 거다. 너 잘해야 해.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다. 뺑. 황가은이랑 하준 오빠랑 한 팀이라고? 아, 둘이 한 팀 되면 나 진짜 오빠 뺏기는 거 아니야? 아, 내가 오빠랑 한 팀 돼야 되는데. 내가 게임 경영이 몇 년인데, 어? 경쟁, 승부 뭐 이런 거 DNA에 새겨져 있다 이거야. 내가 폭탄이라고? 어둠의 기사 오아준 진짜 배틀이 뭔지 보여준다? 인쇄! 오빠, 아니죠? 넌 다짜고짜 쳐들어와서 뭐가 아니란 거야? 런칭 경쟁이요. 진짜 황가은이랑 한 팀 할 건 아니죠? 황팀장이 해달라고 매달리면 생각은 해볼 거다. 왜? 오빠, 뭐 그런 걸 생각을 해요. 황가은이게. 안 돼요. 오빠랑은 절대 하면 안 돼요. 왜 안 되는데? 저요? 오빠랑 황가은이랑 매일 회의하고 밤사시 야근하고? 저 그런 걸 못 봐요. 우리 결혼할 사이잖아요. 얘가, 얘가 또 그런 헛소릴. 헛소리 아니거든요? 아버님이나 어머님, 오빠랑 저 짱 맺어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요? 헐, 미쳐. 주세린, 너 한 번만 더 그딴 헛소리하기만 해. 나 너랑 약혼이니 뭐니 황팀장한테 오해받는 건 너무 싫거든. 오빠, 그러지 말고 저랑 진짜 한 팀 해요. 네? 오빠, 걔랑 하면 걔가 일 엄청 부려먹을 거예요. 내가 오빠 실컷 놀게 해줄게. 아니, 좀. 실컷 놀게 해줘? 일은 네가 나 해? 야, 주세린, 너도 지금 나 폭탄 취급하지? 나 황팀장한테 폭탄 아니라는 거 증명해야 되거든? 당장 꺼져. 어, 박규석. 황팀장 사무실에 있지? 아니요, 본부장실에 론칭 회의하러 가셨습니다. 아이, 거길 왜 가? 오빠! 네, 왕 회장님. 네, 지금 방금 붙였습니다. 네, 걱정 마십쇼. 하... 황팀장님 건 어떻게 붙이지?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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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